분청이 생겼어요. 분청은 충남공주 계룡산 합공지에서 이삼평씨라고 아리다로 끌려왔어요. 420년 전에 아리다로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분청이 이제 거기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유천에서 도자기를 시작했을 때 공동으로 나온 작품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사인이 없어요. 내가 사장이다 할인을 들어서 일을 시키면 자기 사인을 듣는데 공동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금도 해야 되는 것을 공동으로 모여서 위약실험도 하고 청자 전부 만드는 바람에 사인이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부터는 싸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싸인이 있어요. 여기는 유근영씨. 청자 유근영씨. 여기는 일본서 오신 조소수씨. 고려도역 지순태씨. 고용재씨, 홍대표씨, 이정화씨 세 분이 저쪽 7명이 만들어진 대장이에요. 아, 이렇게. 7명이 만들어진 대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만드는 사람, 조각형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불때린 사람, 유약형 사람은 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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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있어요. 아, 나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이야. 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혼자 해도 못하면은. 혼자 혼자 하면은 못해. 월급을 줘야 했어. 그래서. 아, 이 법이니. 그런데 이걸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임왕택 씨라고 충북 음성에 사는 학교 선생님인데 여기 방학 동안에 와서 보다가 나도 미술 선생님이니까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와서 수강 고려에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명장까지 됐다가 3년 전에 돌아오셨어요. 요것도 그렇고 분청이에요. 분청은 온도가 1250도, 청자는 1200도, 백자는 1250도 온도가 다 달라요. 그럼 온도가 달라요? 흙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백자는 두껍고 크게 강해서 위압도 1250도, 청대는 1200도, 분청은 1250도 온도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강스님이라고 걸레스님. 걸레스님이라고 되는 분이 85년도에 여기 이천에 와서 조작을 해 주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이거는 요새 작품이에요. 베스파크의 김순식 씨라고 광주여의 조선수 씨가 경덕진도 유학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던 분인데 요거는 세 번을 떼야 돼요. 왜 세 번을 떼야 되냐면 금 때문에. 금은 같이 떼면 날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금을 칠했을 때 600도 이상 떼면 날아가기 때문에 두 번 떼고 세 번째 두 번 뗀 다음에 금을 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떼요. 근데 이거는 게스로 다 떼요. 게스. 요새. 요새는 다 말해요. 게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정작으로 떼지만 요거는 게스. 오. 가스로. 왜냐면 가마에서 600도가 되는지 700도가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거는 근대 작품이기 때문에 금은 600도를 떼니까 마지막에 게스 가마에서 떼죠. 전기 가마는 게스 가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정작 가마에서 떼고 그 떼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용이 중국은 발톱이 다섯이에요. 우리는 네 개. 네 개. 일본은 세 개. 왜냐면 우리는 중국서 받아들였고 일본이 우리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아비다 가고시마 이런 데 신수강 씨 다 남원에서 끌려가고 400명씩 500명씩. 저도 이 형을 기른 이유가 거기 끌려 갔을 때 제 거기 와서 불을 좀 떼달라고 해서 남원에서 갈 때 불을 못 가져왔다고 해서 불을 가지고 가면서 2000년도 세천년도에 가고시마에서 한국 사람 다섯 명을 초청해서 불을 떼겠다. 그래서 좀 와라. 그 대신 불을 떼니깐 저 길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길러서 갔다 와서 바로 깎는다라고 해서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목단하고 무궁화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00년이 지나면 국보나 보물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창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무에서 보고서 100점 맺는 게 아니라 이건 창이야. 이거는 분청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매병을 만든 다음에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도장이 쑥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백상 가물을 밟은 다음에 긁어내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대박이다.